대구 경북 박람회 저는 지금 2020 명품 대구 경북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대구 엑스코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대구 경북의 정책과 먹을거리, 볼거리 등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고 특히 올해는 지역이 극복한 코로나19와 관련된 전시와 행사가 마련돼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구경한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열리는 박람회인 만큼 관련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먼저 대구시 부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올해 대구시는 부스의 주제를 리스타트 대구로 정했습니다. 대유행을 겪었던 코로나19를 극복한 대구의 역량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부스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특색 있는 행사도 준비돼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거나 엽서와 마스크팩, 장바구니 등을 나눠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2020년도 명품 대구 경북 박람회를 통해서 명품 대구 경북 박람회를 통해서 대구와 대구 광역시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다양한 특산품들, 그리고 각 다채로운 축제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은 전시장 관람객 중 300명을 추첨해 나들이떼 사용할 수 있는 대형 매트도 증정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역 정책 소개부터 먹을거리와 볼거리,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2020 명품 대구 경북 박람회 꼭 방문하셔서 즐거운 추억 쌓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